서울 강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습니다. 리모컨으로 여는 비밀 문까지 달아놓고 호텔로 위장해 일명 바빌론의 요새로 불렸습니다. 정현우 기자입니다. 호텔 지하 벽면에 설치된 책장. 리모컨을 누르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책장이 움직이며 문이 열립니다. 문 너머의 공간은 유흥업소. 성빈 유흥업소를 수색하던 경찰이 철문을 뜯어내자 이번엔 또 다른 호텔로 연결됩니다. 객실 안엔 피임기구가 쌓여있고 곳곳에 숨어있던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. 재빠른 일부 손님은 옥상에 숨어있다 들키자 허탈하다는 듯 웃습니다. 유흥주점과 호텔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는 국내 최대 규모 풀살롱입니다. 호텔 두 곳과 유흥업소를 지하 비밀 통로로 연결시켜놓고 호텔 투숙객을 받는 척 손님을 받아 불법 유흥주점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겁니다. 성매매에 이용해온 호텔 건물은 폐쇄된 것처럼 외부에서 문을 잠궜습니다. 하지만 술값 시비 신고가 들어온 걸 수상히 여긴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잠복한 끝에 단속에 성공했습니다.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57명, 손님 63명 등 1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. 또 손님과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.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